이제 설 연휴가 완벽히 끝났습니다 매번 매일매일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데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댄스 학원이랑 주시스도 성실하게 가야겠습니다 내일 마임 수업 있는 거 까먹지 말고 돈 냈다 돈 냈어 돈 냈어 그리고 오늘은 살짝 어플도 좀 만들던 거 있는데 그래 한번 좀 더 만져보고 해야겠습니다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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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하자 아자아자 화이팅 화이팅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뭐든지 도전할 수 있다 Who is the best? I'm the best 나는 유명한 배우가 될 것이다 나는 좋은 배우가 될 것이다 TVN 마블 자격증 나는 나를 지배한다 오늘 하루도 아자아자 화이팅 아자아자 화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